4가지 동작을 30초 운동 후 10초 휴식하며 총 4세트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3, 2, 1, GO! 엉덩이 뒤로 쭉 빼며 스쿼트 후 일어남과 동시에 다리를 앞으로 뻗어 발끝을 터치합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자극을 느껴주세요. 팔꿈치 접어 사이드 플랭크 자세 준비합니다. 3, 2, 1, GO! 내쉬는 호흡에 몸통을 회전하며 아래쪽 공간으로 팔을 뻗어 복부와 옆구리 자극을 느끼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들어갈게요. 3, 2, 1, GO! 내쉬는 호흡에 몸통 비틀어 옆구리 복부 자극 느껴주기 어깨 아래로 두 손 위치하고 무릎을 매트에 대고 자세 준비합니다. 3, 2, 1, GO! 호흡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바닥 밀어내면서 일어나기 바닥과 가슴 간격이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게 팔꿈치가 너무 벌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진행합니다. 두 번째 세트 준비할게요. 3, 2, 1, GO! 3, 2, 1, GO! 골반 떨어지지 않도록 코어 힘, 엉덩이 힘 단단히 주면서 천천히 진행합니다. 3, 2, 1,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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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일어서서 세 번째 세트 준비합니다. 3, 2, 1,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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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 2, 2, 1, GO! 4, 2, 2, 1, 1, GO! 3, 2, 1, GO! 4, 2, 1, GO! 5, 1, 2, 3, 2, 1, GO! 3, 2, 1, workout complete